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더 의지할 것 없도다 불편한 반성 되시는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무한한 막이 시원과 은죄의 불가일 때 주 예수 그 신은 애가 소망에 다칠 주니 불편한 반성 되시는 우리의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그 어디 그 날 되어도 우주의 언양 믿으니 내 소망 더욱 넘치리 불편한 반성 되시는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성 올라가 하나님 전해 배울 때 우주의 흐를 이리로 여여시 앞에 서겠네 불편한 반성 되시는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아멘